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힘들어. 너무 힘들다. 이쪽으로 오시오. 이쪽에서 인원이 쪘고. 어차피 오게 만들어드렸습니다. 인원이 필요 없을게요. 너무 좋네. 저기 저렇게 하점으로 모여있는게 진짜 안좋은건데. 이 자리야 킬. 아.. 마무리다. 빠르네. 까리아 캡틴. 기라님 바뀌었고. 신난기 책 타고 계십니다. 감지밖에 안나오는 짓 아닐까? 하이펜은 높을. 벌다 싸먹기도 휠이고. 수반텔? 아군 리벤지 젠포이스? 적배쪽으로 수반. 음.. 공수코스트하니까 좀 할만하네요. 수반 컷? 지랜 컷? 아니 페라사이.. 페라사이게 유빈인 것 같냐? 무서워! 무서워! 수반 탕에 있는 수반 탕에 있는 수반 탕에 있는 수반 탕을 드렸어요. 수반 탕을 드렸는데 수반 탕을 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